왜 고용이 부진할까? 보면 객관적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재부나 정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년 동월 대비하면 7만 명, 8만 명, 10만 명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의 아들, 딸들인 에코 세대가 17, 18, 19, 3년 동안 대근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들이 자동화,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180조 원을 투자해서 4만 5천 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억 당 한 명입니다. 취업 유발 개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자동차 조선산업의 대규모 상당한 규모의 구조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산업업종에서는 아직 통계적으로 경기 하강이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인은 사실은 정부가 관리할 수 없거나 관리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주체적 조건은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관리할 수 없는 요인만 말하면 국민이 그걸 잘 수용해 주겠습니까? 그럼 정부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정부의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올해 4월에 일자리 의원에 맞습니다만 일자리 예산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입니다. 공무원 늘리는 것 말고도 예컨대 여성, 청년, 신중년, 노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일자리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 23조 5천억, 올해에 비해서 22% 늘어난 예산 그걸 말합니다. 그 밖에 각 부처가 각종 산업업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을 지원함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 이걸 지원하는 이런 예산들이 2018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럼 민간 일자리를 창출을 도와주는 데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사전준비가 부족하고 사후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차피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걸 제외하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민간입니다. 민간 기업입니다. 이 재계와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면 사실은 이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책임자들이 무슨 재계에 대해서 반감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 아닌가 혹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부 규제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런 기업인들이 상당히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건 엄중하게 처벌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를 이룩한 주인공이 우리 기업인들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노력해서 우리 한국 경제를 다시 발전시킵시다.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제가 일자리위원회에 왔을 때 제가 처음에 한 말이 정부의 부처가 세 가지가 부족하다. 절박함이 부족하다. 창의성이 부족하다. 과감함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것을 그 얘기를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모두가 있는 데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됐다. 이런 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가 이제는 일자리위원회가 무슨 주문을 하면 정말 노력해서 창의성을 발휘해서 정책을 만들려고 애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